아이고 이거 태풍 온 서너 차례 확 실려 부른 게 곧 얼다 소리 나와믄지 크다 이거 아이고 질동이 어먹은 요새 얼굴도 안 보 질동이네 집에 미친 일이서 사람들이 꼴을 안 보이네 아이고 그디도 게 코로나로 인한 맹심함으로 건 누미 집을 달락달락 댕겸 수가 게 요새인 게 긍해도 동네에서도 맹심들 흠으로 긍양 요새는 어디 놀래감도 쉽지 않냐고 덜락덜락 누미 집 들어가지도 않냐고 긍어는 분위기 아니까 게 그가 이 사람아 동네 사람끼리 혼두사람이신 걸 덜락덜락 이러면 경허지 마라 얼굴 보지도 오래되고 저 동시장강 그거나 혼두어 키로 땅 마게 질동이 어방 불고 거멍 불고 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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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민 어떤 어민 요 건술 맹기랑 혼잔 해요 보고 그 여산만 아방은 해요 점수가 미친 말을 하믄 건 대화 지질 말라니까 요새 코로나 코로나 영 성우 맹심들 흐리네 영 놈이 형 그 저 미식어 과 사회적 거리두기 흐리네 영 건 타르비들 나와 맹심 없어 맹심 는데 누겔 집으로 초청이 형 또 미식어 구워간다 썰어간다 뭐 매기지 못해 형 야방 또 거느려 왕상을 넘신 고기 미신 말은 미신 감자 빼떼기도 아니고 대화 지기가 이사룸아 검신 뭐 열 명 뭐 이랬넨 나 이 옵집 이사룸 헌투어 도래는 거네 두가 도래는 거네 검신 뭐 괴기 호소를 구워먹는 것도 그럼 죄냐 죄나 아니쥬 많은게 분위기가 영어고 시국이 영옥 땐 헛설 영 저의 분위기가 영어고 시국이 영옥 땐 헛설 영 저의 분위기가 영어고 시국이 영옥 땐 헛설 땐 파이팅 해야지 이사룸아 파이팅이나 마나 전날 워이형 파이팅이랑 허구께 이런 시국엔 헛설 술도 촘고 거멍해서 아주 크자 미식어 흐민 안주 거리나 어떤 허영 혼자 안그자 인형만 머금인 미식어 흐난 핑계사망 초청 허여간다 허여온다 쭉 크게 혼자 노고 싶으난 또 거느려 왕상하는 거 죽기 진실만을 고라 이사룸아 진실만을 가기싫으고 첫째 돈 낯가왕 못쓰캔 이사룸아 남이신 죽을때 간소굽에 돈을 누왕갈고 넌 나가 고를 말이야 이사룸아 나가 점 주건비석을 이십사케이로 해영 나 무두캔으임 수가게 나도 양 돈 쉴땐 시국 희사할땐 희사허고 필요하면 돈을 씨젠 버는거 줌 이신 어디 무덤가젠 돈을 벌엄 수가게 그 흔한 돈을 씌워도 까치있게 의미있게 요새 아이들말로 타이밍에 맞게 씌어서 그게 돈가치가 있는거죠 아이고 하염고찜 앞서 이제 날모레 맹젤 해역 먹고 그거 이제 아니 먹어도 암흥치룡도 아닙니다 무신 마를놈 까치있게는 똥폼 잡는데만 돈 쓴덴 고라 사름이 계기도 살면 이사룸아 인생에 뭐 별거 있어 그 철대면 그 철에 남은 과일나오면 과일도 온투하게 씹어먹고 어 계기나면 계기도 먹고 커벙강 사는거지 미신 이철대면 이사룸아 거 구워가면 집나간 매누리스로 온다느니디 아방신디 제철에 남은거 미신거 아니에당 바칩대가 고사리 철나면 초불고사리로 야 돈 안들어가는걸놈아 저 어디 노꼬메 소방의강 서묻 백고사리로 랑우랑한거 하여당 복강 안내고 저 자리철대면 저 보목리강 그저 나가 사돈 몇키로 하여 자리저 토곡 썰엉 안내고 물레이용 안내고 푹은건 그저 왕소금 착취용 구엉 안내고 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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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노래 불렁 나가 참 저 어디 현사마을간 한치빼만 아니 탓쥬 참 배들어오는 시간에 마찬간 참 삼키로사당 먹채 쏠마 썰어 겅해도 부족하여 그걸로 물레이용 안내용 미식어 미식어 철마다 이제 오솔날 어러강 이제 겨울남인 무실프강 또 방어해야당 뱃살에 침치 톡하게 쌍그자 바칠거 미식어 해마다 철마다 아니했째나 어졸걱내엄 수가 거짓깔어졌나 말도 더듬어잡지 이사부 더듬으나마나 보목리꽂은 아니같지만은 동시장강 몇번 해당 자리도 지정안내 구엉안내여 물레이용 안내여 해용 안내여 해용 안내여 주겜신걸 아니해줬째만 어지 맙소게 인형먹은건 턱하게 이좋을곡 각시해준건 그저 공추세만 하는걸로 격냥 내다붙여 볼지 맙소 말을 잘 고라 나 언제 인형이 안해줬다는구라서 계절이 바뀌고 이철되면 그게 철이니까 그거 혼투어키로 사당하네 저 우리 이웃 소촌 불렁하네 한번 구워먹겨내는게 격 잘못돼서 잘못되나마나 낼머리맹질레잉먹겟게 초마도 주추 공허국장 어느제부터 우리 이거 희당 먹어수가게 옛날엔 난 이런 전 바닷깨기가 이신중도 모르고 이거 구우미 미신 집나간 매누리들 돌아온다 돌아온다 해도 구워도 돌아올 매누누린 돌아오고 아니 구워도 안올 나이들은 아니옵니다기 돈 나깝짐 고라게 말 데우지마랑 뱅뱅대왕그자 아이고 아이고 쫌클라 보름세월이 가기 아이고 이거 저 쫑 아이고 오늘 어떤 자이도 오늘은 화썰 저 사료도 먹고 기운이 화썰 돌아오라 자이도 생선 꽝으로서 먹이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아이고 저 사료 먹이면 좋고 걔 난 난 이거 연날부터 들어보고 정해에도 이거 구우미 건 쿠심옵니까 집나간 매누리도 돌아온다는데 얼마이나 쿠심옵니 먹어봐서 알지 난 넌 먹은 아줄라 아냐는 마시를 뭘로 주게 아이고 인역사 고등에 나 나 훌군 왕자리도 해당 몇 번 구웡 안 냈지만은 영구람쩍이 너는 제 왕자리는 날 구우라 왕자리로 나 손바닥 많이 헌거 우산 몇 번 해당 구웡 안 내지 아니옵대가 아이고 좀 기억이 들어가라 오늘 보름도 불고 아이고 나이 저거 어떤 거 쿠게 저거 집을 다시 지소살 건데 우리가 저래 들어가고 잘 집들여다보라 걱정되길라